나뭇뎅들이 나뭇뎅들이 차이차이 차이차이 차이目前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 볼거에요. 안녕하세요. 방 선생님. 오늘도 강의하실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죠? 더러운 것도 좋은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웠는데 여러가지를 배울거에요. 네. 개다리친도 알려주시는건가요 지금? 네. 개다리친도 위험하실 때. 어머어머. 더러운 것도 좋은거야. 응. 말한거 혜리. 지은거 혜리. 네. 출판사 혜리집. 혜리자가 다 살았어요. 그 애는 코딱지. 귀집. 도변. 대변. 땀. 침. 침. 아. 눈물들죠. 눈물. 눈꼽. 은. 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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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아이예요. 왜죠? 더럽잖아요. 왜냐면. 이유를 알아볼까요? 네. 침은 음식물을 녹여줘요. 네. 그러니까 절대 절대 침은 많이 뱉으면 안돼요. 침은 꼭 삼겨야지 아낄 수가 있거든요. 아프니 침은 절대 절대 뱉지 마세요. 네. 눈꼽은 왜 좋아하는지 아나요? 왜 좋아하죠? 눈병이 생길 때 많이 눈꼽이 생겨요. 네. 근데 왜 그때 눈꼽이 생기냐면. 네. 싸우느라고 그런거에요. 세균이 왔는데. 네. 그 거기에서 일단 눈꼽들이 물리쳐온 거에요. 그래요? 눈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눈물은. 양파먹. 양파 썰을 때. 매운냄새가. 매운냄새가. 양파 같은데. 매운냄새가. 네. 물나미로 들어가면. 눈물이 나구요. 네. 먼지가 들어가도 눈물이 나요. 아픈 것을. 잘 씻어내요. 눈은. 잘 씻어내요. 눈 따가운 것도 눈물을 흘려야. 이렇게. 따가운게 나오는구나. 네. 아 그렇군. 눈물은 꼭 필요하네요. 네. 아 근데. 맨날에. 눈 따가운 건데. 눈이 흘리니까. 그리고. 네. 왜. 도대체. 왜. 네. 방귀가 좋은지 아세요? 방귀요? 네. 방귀여 드릴까요? 아니요. 방귀 왜 좋은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얌얌 맛있게 먹은 후에. 네. 거기에 가스가 차 있어요. 가스는. 아.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나오는군요. 네. 네. 가스가 이렇게 탁 펴지면. 네. 방귀를 꼭 펴야돼요. 아 왜요? 그거는 나쁜 가스에요. 아. 나쁜 가스를 내보내는 거구나. 네. 방귀는 꼭 필요한거에요. 딱딱딱딱딱. 소장에서 나올까요? 대장에서 나올까요? 어떤거요? 대변. 대변이요? 대변은. 콧구멍이요. A. 대장. B. 소장. A. 대장. A. 대장. 닝던댕. 방귀는 어디서 나올까요? A. 대장. 닝덩댕. B. 소장. B. 소장. B. 대장. B. 대장. B. 그래요? B. 대장에서 나오는거에요? B. 네. B. 아 그렇군요. B. 우리가 똥 쌀 때. B. 어머. B. 박사님 이러면서 똥이라뇨. B. 입에서 똥이라뇨. B. 대변이요. B. 대변. B. 대변. B. 아 더러워. B. 대변 쌀 때. B. 네. B. 여기로 가잖아요. B. 방귀도 여기로 가잖아요. B. 방귀도 여기로 가요. B. 아 그렇군요. B. 그렇군요. B. 아 그렇군요. B. 또 뭐가 있었죠? B. 귀지. B. 어 귀지. B. 귀지는 뭐가 좋아요? B. 왜 좋아요? B. 왜냐면 B. 네. B. 귀지는 B. 네. B. 코딱지랑 비슷해요. B. 이게. B. 그 코딱지랑 비슷해요. B. 자기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B. 아 기억이 안나는데 B. 어쨌든 귀지도 좋은거에요. B. 아 그래요? B. 네. B. 귀지는 B. 귀지. B. 응. B. 그쵸? B. 저는 다리가 너무 긴답니다. B. 어 네. B. 너 방귀시키지. B. 당연히지. B. 언니. B. 근데 언니. B. 별이지? B. 당연하지. B. 너 엄청 못생긴거 하지. B. 당연하지. 너 엄청 거진거 알지? 아니 엄청 거진거 알지? 당연하지 않을까?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거지가 뭔지 몰라 거지는게! 거짓게임! 어 거긴 뭐야? 시작! 눈따! 너 눈 깜빡했어! 아니 저는 원래 눈 깜빡하는거야 아 그러니깐 참는거지 어 아랫입을 깨물었어 화가 났다는 증거지 코가 발랑발랑 걸리기 시작했고 하나 둘 셋 감았잖아 아니야 시 시 시 시작 근데 이제 똥똥해 엄마 구운 날 친해 애기 고문기 알아 우뜨 우뜨 나란다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답을 배운다는 거 지저귀 갈아주세요 꿈을 꾸는 거 가르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별이 다 줄게 테리야 별 엄마가 100개 보여줄까? 누워봐 별 100개 보여줄게 누워봐봐 별 100개 보여줄게 별 100개 보여줄게 나랑 다운다 나도 어떻게 해 너가 안 돼 재밌게 잘 어울려 곰돌이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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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